제가 날이 없어서 스메오빠가 아행 보러 오는데 근데 민징오빠를 더 찾고 있어 서니오빠도 아행보고 있는데 웃기지마 오 4개 보냈어 오 4개 보냈어? 네? 네 4개인 것 같은데요? 제가 리스트 레전드 오빠 실시해 네 두 개래요 아 우리 레전드 오빠 실시해 마이콘 난 좋아 자꾸만 기쁨에 또 맡기고 싶어 온갖의 남자 부대란 목소리에 바람바람버렸어요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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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여기 여기 네 옆에 잇잘니 정신 차려봐요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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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레전드오빠 시유씨의 쌍 쩨! 할린! 진짜 오빠 며칠 뒤면은 자연스러운 머리로 볼거야 두 번 세 번 보면 너를 더 안고 싶어 너와 겁니 더 안고 싶어 너와 겁니 겁니 숨겨와 같은 너 나만의 미소춤 예신 x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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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ie화 오 쯔쯔쯔 쯔쯔 쯔 쯔 쯔 쯔 쯔 쯔 쯔 쯔 쯔